사도 요하는 반모섬에서 개시를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여름하는 영광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거민들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과연 통치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입니다 일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단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노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대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격려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단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떤 교회 또 어떤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계실까 실제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푸를 입게 하셨은 적 이 세마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드라 구했습니다 6절에는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고 하셨고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진리가 있는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교회는 틀림없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즉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더불어서 예비된 그 아내가 있는 그 진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내가 있는 그 아내가 있는 그것을